안녕하세요 믿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제가 몇몇 분들에게 목사로 살아가는 드라이브가 뭐냐 이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어디서 얻느냐 동기부여를 어떻게 갖느냐 이런 질문들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목사로 사는 거 특히 제 스타일만의 목회 방식이 저의 적성에 맞는 것인지 저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살펴본 책 중에 강점 발견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패니지먼트 검사라는 게 있었는데 했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료로 검사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링크를 밑에 달아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료로 조금 더 디테일한 리포트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유료 결제도 해서요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알 수 있는지까지 소개를 해드리려 해요 패니지먼트 강점 검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MBTI처럼 사람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이렇게 이제 E냐 F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방법보다는 이제 각각의 영역들을 두고 이걸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중심으로 가는 방식이 조금 더 현대적인 방법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걸 긍정 심리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중요한 요소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접목시키려고 한 검사 이고요 그래서 다른 심리검사보다 조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 한 가지만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강점 발견이라는 책에 있는 부분인데요 먼저 이런 검사를 하는 이유 생각할 때 요거 전 좀 와 닿았어요 책에 보면 그 악센트 마이의 몰입이라는 책에서 또 이 책이 인용한 그래프예요 네 여기 보시면 아래가 스킬이고 여기가 도전이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로도 아래로 갈수록 이제 낮음이고 위로 갈수록 높음이 되고요 그러니까 스킬 능력이 이제 낮은데 챌린지 도전 되는 것도 낮으면은 이제 무관심 상태 몰입이 안 되겠죠 실력이 낮은데 좀 도전이 높아간다 그럼 이제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낮은데 만약에 도전 챌린지가 굉장히 높다 그럼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스킬 역량이 높은데 이제 챌린지가 되는게 낮 아 조금이다 하면 좀 느긋함 여유 스킬이 높은데 만약에 도전 어느 정도 중간 정도 그럼 자기가 컨트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력이 높은데 이제 챌린지가 높아진다 요때 몰입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서 그것을 발전시켜 놨고 그에 따른 적절한 챌린지가 있을 때 이제 이게 맞아 떨어질 때 몰입 효과가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에는 여덟 가지 강점이 나옵니다 사람들을 동료하는 동기부여 서로 이제 소통을 돕는 외교 그리고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이제 해나가는 추진 그리고 완벽하게 완성하는 그런 강점 완성 일을 정돈 후에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강점 이제 매니지먼트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연구를 해서 다양한 대안을 찾는 탐구 그리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조 이렇게 영역이 여덟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포트에서 좀 필요한 부분만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그래도 검색하면 나오는 부분이라서 조금 소개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태니지먼트는 탤런트 매니지먼트의 합성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자신만의 탁월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제 나다움 나답게 사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현대인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강점이라는 게 뭐냐 이거는 단순히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누군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고 싶거나 이 전에 배우지 않았는데도 쉽게 학습하거나 따라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욕구 드라이브에 적절한 스킬 태도가 뒷받침될 때 이 강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일 기초 단계로 욕구가 있고 욕구 중에서 개인마다 좀 차별화되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고 싶어지는 거 뭐 계속 그리고 그 욕구가 끈기 있게 계속 있는 그런 거 이런 게 자신의 강점으로 출발할 수 있는 뿌리 같은 거라는 거죠 재능은 욕구에 기반해서 차별화되어 나가는 중간 단계라면 강점은 재능과 노력이 조합해서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것까지 나아갔을 때 강점 스트렝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욕구 재능 강점과 더불어서 곱하기 태도 애티튜드가 함께 할 때 이제 뭐 한 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제 욕구 재능 강점이 있지만 좀 적절하지 않은 태도가 있다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4가지 욕구 중에서 이제 지배 욕구라고 해서 탑 드라이브가 나오죠 거기에 기인한 탤런트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검사를 했을 때 저한테 있는 기본 욕구 중요한 욕구는 일단은 갈등을 제거하고 싶다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고 싶다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 정보를 수집하고 싶다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고 싶다 문제를 개선하고 싶다 이런 게 나왔어요 지금 딱 들었을 때 저는 와닿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에 좀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느껴졌습니다 이 드라이브를 가지고 제가 꾸준히 했을 때 나오는 탤런트 재능 교회에서 달란트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면 일단 중재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달성 그리고 정보 수집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는 거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재능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차별적인 힘이 결정된다 라는 것이죠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통해서 개인 브랜딩이나 아니면 조직의 브랜딩 컬러를 잡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텐지먼트 검사라면 여러 욕구 중에서 이제 내가 우선적으로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구를 먼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넘어가서 요 다이어그램이 이제 제가 나온 강점으로 정리가 된 건데요 검사를 하면 요 다이어그램은 무료로 나옵니다 요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조금 많이 나온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탐구 그리고 평가 그리고 외교 조금 완성 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두 가지 부분에 관한 설명 옆에 있는데요 탐구는 약간 연구하는 거죠 이제 연구원이나 전문 영역 뚜렷한 직업에서 자주 나타나는 강점입니다 팀이나 조직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전문 지식을 구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영역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여 개선하는 강점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고 대안을 내는 거 이때 유용한 점이고 팀이나 조직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강점으로 나온 거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와 닿냐 하면 저는 조금 와 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공부하고 관조로 평가하고 요 부분이 저는 조금 와 닿는데요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강점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족감을 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영역은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그냥 하게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유전적 요인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제가 약간 성향이 조금 그런 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유료로 결제했을 때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지 필요한 부분만 제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요 부분인데요 이 노란색 부분이 욕구 강점이고요 이게 이제 무료로 했을 때 나온 부분이고 이 회색 점선이 행동 판단 강점이라고 해서 자 요거는 조금 선천적인 욕구를 말한다면 이거는 이제 후천적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조직에서 많은 행동을 하고 있거나 그런 행동을 요구 받거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보면 욕구 강점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 저한테 스트레스 없고 번아웃이 오지 않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까 이제 탐구 영역과 평가 영역인데 그런 이제 내면적 욕구와 상관없이 제가 지금 사회에서 활동으로 좀 하고 있거나 그런 요청 받는 거 이성적인 판단에 기반하는 강점이 일단 조정, 오거나이즈, 이제 매니지먼트 그리고 익스플로어, 탐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정은 당신이 현재 맡은 일, 역할 혹은 스스로 추구한 모습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팀이 운영되도록 다양한 자원의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지금 교회 일을 하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연대 단체 일을 하나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거나이즈 매니지먼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검사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만약 행동 판단 조정 강점이 높은 데 반해 욕구 강점은 낮다면 당신은 팀이나 조직에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성이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조정의 욕구는 노란색으로 지금 이 정도인데 제가 이제 행동 판단 강점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맡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매니지먼트는 제가 사실 엄청 적성에 맞는 일은 아니지만 좀 해야 하는 일 그런데 이 조정 오거나이즈 일에 대한 어떤 내면 중 욕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는 아니고 할만은 한데 엄청나게 효율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막 무리하게 해서는 조금 안 되는 영역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에 그래도 교회를 시작합니다라는 책을 쓸 때 단체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 관한 이야기 챕터를 좀 집어넣고 저도 그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오거나이즈 매니지먼트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제가 여기에 뭔가 특화된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관심이 이제 조금 더 오버해서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필요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한다 여기에 너무 빠져서 하면은 이제 번아웃이 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탐구 동네는 조금 다른 게 탐구 부분은 내면적 욕구가 이만큼 가 있고 실제 하는 건 이 정도예요 그래서 번아웃이 올 걱정은 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좀 더 공부해도 괜찮겠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은 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지금 실제는 이 정도인데 조금 더 연구를 해도 되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이제 외교 중재 내면적 욕구와 행동 판단 강점이 적절한 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완성 부분도 조금 더 이렇게 되고 있네요 웨이를 생각할 때 조금 필요한데 아쉬운 부분은 동기부여 보시면 동기부여 활동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조금 반성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내면적 욕구랑 잘 안 맞는 거잖아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결국 설교인데 설교가 이제 비종교적 언어로 따지면 동기부여랑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많죠 차이는 이제 그냥 일반 동기부여랑 다르게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시길 바라는 그 신비 신비의 공간을 열어두는 일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거를 빼버리면 그냥 동기부여만 남는 거고 그런데 이 성격이 저는 조금 유사한 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뭔가 연구를 해서 설명은 많이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 이 부분은 조금 잘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좀 느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숙제인데 근데 실제로 저는 이제 설교가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보다는 그냥 그 이야기를 곱씹으면서 자기만의 걸로 재응용해서 스스로가 이제 동기부를 해내고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하길 바라는 그런 조금 이상적인 마음이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그거를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두려운 이유는 누군가를 조정하려는 일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또 그러한 안 좋은 종교 노동자들의 설례를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여기는 물음표가 있는데 고민해 볼 부분이 있고 그리고 창조 영역에서도 이 부분 좀 많을 줄 알았는데 꽤 없더라고요 제 욕구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일을 하는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생각해보면 저는 공부량을 쫙 늘려서 할 때 좀 새로운 게 그나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이제 예술인적이고 창조적이고 이런 사람은 아닌 거가 맞긴 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공부나 연구량에 비해서 막 새로운 게 많이 생겨난다 하면은 좀 더 창조적인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걸 이 창조 영역과 탐구 영역이 저한테 적용되는 걸 생각하면 저는 그냥 공부를 빡세게 막 하다 보면 창조가 뒤늦게 조금 쫓아온다 저는 약간 요런 입장이에요 이게 원래 제 스타일이 맞긴 하겠구나 어쩔 수 없이 내면 욕구가 맞는 건 요 동네여서 여길 막 연구를 하다 보면 새로운 게 가끔씩 생겨날 것 같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조금씩 만드는 정도로 가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업교회의 분들 두 분 정도만 한 걸 제가 봤는데 다른 거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동기부여가 조금 리더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의 교회는 근데 제 강점 발견이라는 책을 볼 때는 한국 사람은 동기부여 부분이 제일 많대요 이제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테니지먼트 검사하시고 내가 동기부여에 조금 많이 되어 있다 이런 분들 조금 그 교회 가입할 때 가산점 드릴 테니까요 얼른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들은 아마 한두 분씩은 다 있을 것 같겠네요 제 생각에 자 요 부분은 이제 강점과 태도를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부분인데 탐구는 이제 연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 어떤 태도가 조금 필요하냐면 용기와 자신감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자기 자리에서 정체될 수 있다 그냥 공부만 하다가 끝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은 신학 연구자 분들 혼자 골방에서 책만 보다가 인생 끝나는 경우가 많긴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유튜브를 하니까 조금 용기는 좀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뒤에 보겠지만 제가 여기가 조금 안 좋아요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용기는 그때 조금 중간인데 그 다음에 평가를 할 때는 조직을 진단하고 문제점 개선하고 좋은 점이 있는데 필요한 거 뭐냐면 긍정적 태도 관용적 태도 좀 이해해줄 수 있는 태도 요런 태도가 없이 만약에 크리틱하기만 하다 평가만 하기만 하다 그럼 이제 난 삐뚤어질 테야 이렇게 삐뚤 삐뚤 돼가지고 조금 인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약간 이제 조금 칼 칼 있죠 칼 지퍼랑 칼 이렇게 푹 찌르는 걸로만 돼가지고 인간성 없는 칼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는 해결은 안 되고 관계는 파탄 나고 온 세상은 좀 다크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따뜻하지 않은 평가주의자는 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태도를 좀 일부러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 요 내용에 완전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유료 버전에는 이 태도에 관해서도 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그 강점이랑 차이는 강점은 강점 발견책에서도 그렇지만 어 강점을 개발하라는 데 있어요 강점을 자 약점은 조금 약점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약점은 괜찮으니까 강점을 더 개발해라 아 그런데 문제는 태도는 조금 아니에요 태도는 태도는 모든 게 많을수록 좋고 특히 이제 없는 태도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해서 요게 발전시켜야 될 게 좀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온 게 겸손 부분이랑 공정 배려 책임 진정성 있었군요 제가 배우는 거 아 제가 제일 높은 건 이거네요 저는 배우는 거 좋아해요 지금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늘 새롭게 공부해서 새로운 공부를 올리자 이런 컨셉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배웠던 거 이제 그만 배우고 옛날에 배웠던 거 하자 이런 거는 제가 용납을 못 해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제가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년 전에 공부한 걸로 의견 계속 하는 거는 불성실이고 무언가를 컨텐츠를 소개하는 교사든 누구든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배우는 걸 매우 좋아하고 요 태도면에서도 이렇게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강점으로는 탐구고 태도로는 배움이 높아서 요렇게 가는 거는 저한테 맞는 시너지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근데 없는 건 뭐냐 아 이거 관용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관용이 조금 없는 편이래요 제가 조금 나쁜 사람들은 저는 지옥에 가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사실 그래서 관용도가 좀 없는 편인 거가 맞긴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도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긍정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네요 아 긍정과 관용이 조금 낮죠 그래도 엄청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요 정도면 저는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조금 문제가 더 심각한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인데 확신이 없고 용기가 없고 제일 심각한 건 자신감이네요 빨간 부분들 긍정 관용 그래도 요 정도면 괜찮죠 괜찮은데 상대 평가를 했을 때 저한테 없는 거는 저 동네 열정이네 나 열정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아까 탐구할 때 자신감과 용기가 없는 탐구자는 방구석 콕 박혀서 혼자 책보다 죽는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요게 그나마 용기가 요 정도 있어서 제가 지금 유튜브 조금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거 같고 자신감 어디 갔지? 어 자신감이 없네요 제가 근데 이게 맞냐 하면 자신감이 좀 없긴 해요 제가 어떻게 제가 조금 그나마 자신감이라는 걸 제가 찾는 방식은 뭐냐면 남과 비교를 합니다 보통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남과 비교를 하는데 이 남을 너무 뛰어난 세계적인 신학자랑 비교를 하면 저 이제 유튜브 못하고 접어야죠 네 그런 세계적인 신학자랑 비교하지 말고 이제 그 동네 친구 그냥 신학교 동기 동기 목사들 좀 이왕이면 바쁜 사람 바쁜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은 무슨 효과가 있냐면 보통 공부를 이제 안 하시잖아요 바쁜 목사님들 어쩔 수 없거든요 바쁘니까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 더 낫거든요 공부면에서 인격이 낮다거나 관용도가 높다거나 행정력이 높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 가지고 이 부분에서 제가 나아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남과 비교를 많이 하면 사실 자신감은 없는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보단 나으니까 그래도 유튜브 해도 촬영해도 되지 않나 상대평가로 약간 요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감은 없는데 요런 걸로 여기서 용기를 좀 가져옵니다 남과 비교해서 용기를 가져와요 감사한 마음은 있어요 이렇게 바쁜 목사님들이 만약에 없고 모두가 공부를 잘했으면 이 있던 용기마저 다운돼갖고 아무것도 못했겠죠 어떠한 행동력도 나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공부 안 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니까 제가 상대적인 용기를 갖는 거고 그래서 상대평가로 움직이는 거라서 내적인 자신감이나 내적인 확신은 좀 없어요 제 생각에도 이게 그래서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도 확신 없는 설교 좋아하고 자신감 없는 설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숙제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요게 해결돼야 저도 패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약하네요 제가 열정을 계속 가져가려면 요 부분은 좀 숙제다 요런 거는 요런 검사를 쓸 때 저 스스로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이 더 있는데요 요거는 공유 안 해도 될 거 같고 패니지먼트 검사의 유료 부분을 하면은 요런 영역까지 이제 결과물을 봐서 조금 분석하는데 도움이 된다 요겁니다 근데 비용이 조금 있어요 비용이 조금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를 컨텐츠로 만들고 또 교회 분들이랑도 얘기하고 또 모케이자 팀과도 지금 요거를 좀 나눔하고 이렇게 좀 활용하고 싶어서 조금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요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자기 진로를 좀 고민중이다 아니면 좀 장기적인 뭐 새로운 활동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뭔가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요 정도 비용을 해서 요 검사해 보는 거 저는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 강점 발견 이라는 책 요것도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좋았어요 저는 요 책도 추천드릴게요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요런 데이터와 그리고 저의 해석이 와닿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나중에 만날 때 또 피드백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